아저씨 아 이게 뭉쳐서.. 응 뭉칠때는 좀 약하고요 뒤에 조절하선 좀 조이세요 조여가지고 조인 다음에 가닥에다 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막 흔들지 마시고 네 그정도 속도 왔다가 왔다가 흘려주세요 이게 너무 앞으로 가면 또 뭉개요 너무 가까워요 지금 그런식으로 오케이 예 지금처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해보세요. 저는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. 저도 막 칠할 때 막 지령이 있거든요. 그랬으니까 나만 이런 거야 그거 아니에요. 배우소란 것들이 뭐 나는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는데 갈아치지 말라 그래요. 지금도 처음에 이랬어요. 얼마나 신가했는데 나만을 갈아친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이제 요령을 하면 재미있어요. 요령을 하면 재미있어요. 요령을 하면 재미있어요. 여기도 할까요? 놀 수 있는 데는 다 먹으세요.